자 그 다음 질문 봅니다 as you said about to write, said about to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다 be about to 막 뭐뭐하려 하다 라는 수가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수 거야 자 여기서의 as는 when, 자 너가 글을 쓰려고 할 때, 그러니까 네가 그 그냥 아무 글이나 쓰는 게 아니라 작가야 작가 그러니까 당신이 글을 쓰려고 시작할 때 it is worth reminding yourself that worth ing라는 표현은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뭐뭐할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리마인드 동사는 여기서 4형식이고 여기서 1번이라고 하자 yourself가 간목이야 대절이 직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안에 이 대절 안에 while절 하나가 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건 대절의 2번이라고 하면 이 대절을 자 you 얘가 대절을 주어요 자 여기가 동사 대절의 동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거겠지 근데 동명사 목적을 또 쓴 거야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tell도 또다시 4형식으로 구조가 된 거예요 이번엔 3번이라고 그럴게요 간목 직목 자 근데 여기서 what to think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영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 때는 how do you think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물어봐야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야 라고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해석은 너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의문사 투부 정사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 너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말하는 것을 너는 피해야 한다 라는 것을 너 자신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상기시켜 줄 가치가 있다 자 여기서 while은 뭐뭐이지만 while you ought to have a point of view, ought to, should 하고 같은 표현이야 어우 이 지문은 첫 번째 문장부터 좀 힘들다 자 너가 point of view,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치 작가가 글을 쓰려면 그 글 속에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관점이지 그러니까 작가니까 너가 관점은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만 너는 너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는 것을 너 자신에게 상기시킬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as는 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준 거지 자 문법적 구조는 그냥 가주어 진주어 따질 필요는 없는데 여기가 가주어 여기가 진주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자 try to hang a question mark over it all 그것 모두의, 여기서 그것은 너의 관점 그것 모두, 그것 모두 위에 그것 모두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그치 그러니까 그거 전체에, 그거 전체에 자 question mark, 물음표죠 의문문을, question mark를 달아 놓으려고 노력해라 명령문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의문문을 달아 놓으라는 얘기는 뒤에 나오지만 그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은연 중에 작가인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거겠지 그게 작가지 자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여기는 인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뭐뭐 으로 전명구야 in this way,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you allow your reader to think for themselves 너는 너의 독자들이 그들 스스로 생각하게끔 한다 allow 오형식 동사들은 오형식 동사들은 허락하다 본연의 의미로 해석하기 힘들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라고 해석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너의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한다 about the point 그 관점에 그 요점에 대해 그리고 주장에 대해 you are making 네가 만들고 있는 이라는 얘기는 너가 행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as a result 그 결과 they will feel more involved 그들은 더 참여하게 느낄 것이다 여기 ed 들어간다는 거 중요하고 이게 수거 be involved in 하면은 뭐뭐에 참여하다 라는 말이야 이게 능동해석된다는 게 중요해 관여시켜지게 되다 아닌데 직역은 이상하니까 우리가 보통 참여하다 라고 해석하는 거는 그러니까 involved가 들어갔지만 능동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더 참여한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뭐하면서 콤마 ig니까 또 분사구문이 되겠죠 발견하면서 근데 또 5형식이야 1번이라고 하자 그들 자신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하다는 것을 자 여기도 또 ed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참여 그러니까 참여하다 전념하다 얘랑 같은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be committed to 하면은 뭐뭐에 전념하다 근데 be involved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자 그리고 요 as는 여기 as 그 다음에 as 요렇게 해서 원급 비교가 되는 거야 저스트는 그냥 강조고 원급 비교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as는 매우 뒤에 주는 뭐뭐처럼 뭐뭐만큼 요 as는 요 as는 you are committed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의 대동사야 are committed 너가 너는 여기서 작가였지 네가 전념하는 것만큼 그들이 그들 자신이 독자야 여기는 자기 자신이 매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들은 더 참여한다라고 느낄 것이다 근데 무엇에 to the argument 그 주장에 여기도 대탄화 생략되고 you've made 네가 만든 주장 그러니까 너가 행하고 있는 그 주장 and the inside you've exposed 그리고 통찰력 너가 노출시키다 너가 노출시킨 통찰력 이라니까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expose는 suggest의 의미가 되는 거고 제시하다 제안하다 inside 통찰력은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생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너가 제시하는 그 생각 그 다음에 네가 행하는 그 주장에 매우 전념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골똘히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누구만큼 네가 그러한 것만큼 대동사 20번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구문이 you have written an essay 너는 미래 완료 시제를 썼어요 자 너는 이 essay 이럴 때는 글 글을 쓸 것이다 쓰게 될 것이다 자 글인데 어떤 글이냐면 not only but also also는 생략되겠죠 not only avoid passivity in the reader 독자에게서의 수동성을 피한 뿐만 아니라 is interesting and gets people to think 흥미롭고 그리고 개똥사 또 오형식이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글을 너는 쓰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독자가 능동적으로 수동성을 피한다 그랬으니까 독자가 내 글을 읽으면서 내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제시하고 있는 은연 중에 제시하는 그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글을 써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번 이었어요